아주 좋아하죠.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번에 역전 드라마를 이렇게 그렸던 kpga입니까 최경주 골프 지금 미국의 휴스톤에 봉거지를 두고 골프 투어를 계속하시는 노장이죠. 노장이신데 제가 이렇게 딱 이분 인터뷰 이번에 노장이 투혼을 발휘해 가지고 젊은 사람을 꺾고 난 다음에 54세네요. 제가 술과 커피와 콜라를 다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기자분이 묻습니다.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쌩쌩한 사람들을 다 막판에 다 뒤집어 엎게 된 그런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최경주 선수 말씀이 술 커피 콜라를 다 끊었습니다. 이게 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인 거죠. 이 습관을 고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의 관성을 완전히 다 뒤엎은 거거든요. 30년 습관을 바꿨다는데 보니까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시네요. 이거는 우리 함께 다 도움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코와 하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지금도 하도도 그리지 않고 근육운동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 신폐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하체 근육운동 이게 자기를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사내아이님이 커피 한 잔과 방송 청취를 했는데 커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정신이 좀 혼모함 여러분들 하루에 커피를 한 잔을 이렇게 마시고 이런 방송을 할 때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미국 생활하는 사람들은 콜라를 이렇게 멀리하기가 아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술과 탄산음료 커피 등 세 가지를 끊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물으니까 행사장에서 와인도 입에 대지 않고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고 그다음에 햄버거를 먹어야 될 때는 콜라 대신 생수를 마시고 술과 탄산음료를 끊자 절제된 식사 습관을 갖게 됐고 하루 3끼 위에 군것질을 거의 안 한다. 여기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서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팁들이 많네요. 군것질 안 하는 것. 군것질 안 한다는 것은 위를 쉬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위를.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식간에 군것질을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를 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위를 계속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것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데 최경주 선수는 군것질도 안 하고 커피 술 이런 것도 안 하고 하체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참 많이 마시죠. 한 연구소가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세계 평균치보다 단 2.7배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1등이고 2등이 이제 한국이네요. 그다음에 3등이 미국이고. 이제 보시게 되면 2020년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커피 소비랑이 선인 성인 한 명당 367잔 지금은 400잔을 넘었을 겁니다. 프랑스 551잔에 의해서 2위 수준이고 3위가 327잔이니까 저도 여러분들 막상 이 자료 보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구나 커피 어마어마한 소비국이네요.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은 커피 공화국이고 카페인이 필요한 카페인이 이제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정신을 벗쩍 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 또는 이게 여러분들 몇 년 전입니다. 353잔을 마셨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405잔까지 마시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돌아가는 체제니까 고객들을 일단 중독시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뭐 브랜드도 중독인 거고 커피도 중독인 거고 콜라도 중독인 것이고 다 중독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확실히 중독시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클라이맥스가 여러분들 카지노 같은 거 다 중독을 시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마시네요. 연간 405잔 같으면 엄청나게 마시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 해외 사업을 많이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하고 동행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사업장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머리가 이제 혼몽하니까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모든 그런 여러분들 그분이 가시는 데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어 가지고 에스프레소 기계라 해서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 게 아마 상당히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방문처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분 나름대로 빨리 정신을 차리는 그런 각성효과를 예약이 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시지 않을 건데 저도 이제 커피를 가끔은 마십니다마는 모든 종류의 중독을 조심을 하죠. 중독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이 생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상대방을 그냥 중독시켜야 돈을 버는 체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스타벅스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그냥 커피 중독을 시킨 다음에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독을 이제 주의하는데 이제 오늘 한 신문에 커피가 이제 인젝션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입되게 되면 아마 많은 식음료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냥 각성효과가 뛰어난 그런 제품이 커피인 거죠. 커피인데 오늘 한 분이 아주 좋은 기사를 올렸는데 커피가 인체에 인젝션 투입되게 되면은 시간별로 각성효과가 어떻게 발휘되는가 진짜 빠르게 여러분들 혈액에 빨리 흡수가 되네요. 커피의 카페인 효과는 첫 한 모금 이걸 더 퍼스트 시입이라고 표현하고 10분 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카페인이 소화기 계통을 통해서 현류로 흡수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다르고 일단 체내에 흡수되기면은 기분이 업되는 에너지가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데는 최고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카페인은 화학구조가 아데노신과 흡사해서 몸 안에 아데노신 수용체의 열쇠 자물쇠에 끼우듯이 파고들어 봉쇄함으로써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직장인들이 커피 소비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각성을 많이 피로를 한다는 건데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적당히 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몸을 갉아먹는 거죠. 특히 이제 저는 도심가에서 이렇게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은 상당히 우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골다공증을 많이 유발하지 않습니까 철분을 많이 빼앗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중장기적인 그런 효과보다도 당장 이제 그게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딱 20분만 지나게 되면 각성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빠른 시간 내에 투입 이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각성효과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심장박동수를 높이는 이게 딱 20분 만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정이 45분이 됐을 때 절정이 발생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커피를 좀 과다하게 이러면서 섭취하게 되게 되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나가 되면 몸이 굉장히 피로해지는 걸 느끼는데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45분 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극효과가 극대화되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피로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글 쓰신 분은 카페인 섭취량이 하루에 약 400mg 4잔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임산분은 그 절반이라 하는데 임산분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아예 않게 여러분들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일치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60분 가량 경과하면 반갑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소변생성 배뇨욕규 인호작용 항상 세상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커피가 주는 45분의 피크 그 다음 60분부터 여러분들 뭡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 놨네요. 그래서 카페인은 6시간 지나야 절반가량 줄어드니까 몸의 체류 시간이 아주 기네요. 그러니까 약간 오후 늦게 커피를 자주 마시지 않는 분들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밤에 잠자리가 좀 불편하다.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네요. 지침시간 8시간 전부터는 커피를 삼가라는 이유다. 오후에는 아예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다. 오후에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게 되면 이제 수면치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의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네요.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는데 10분 되면 이제 각성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45분 때는 피크가 되고 그 다음 60분부터는 이제 배뇨작용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체내의 여러분들 머무는 시간은 6시간 지나도 카페인이 한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오래가는 그리고 이제 8시간 이전부터는 잠자리 들기 전에 8시간 이전이니까 오후에 이런 커피를 마시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 쓰는 골다공증 같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카페인은 칼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에 커피 4잔 이상을 섭취할 때는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줄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준서님께서 인효작용이 심하다고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이분의 말씀은 그게 아주 심한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들 커피 이야기 좀 말씀 마치기 전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중독 중독은 항상 경계하고 가능함은 멀리 둬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가능하면 여러분 그걸 가까이 앉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평소 늘 갖고 있는 것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독성 성향이 있는 그런 활동이나 취미나 또 식음료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은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주제에 따르고 그다음 정치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이란 게 참 중요하죠. 운이란 게 참 중요한데 가끔 여러분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아주 장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양반이 좀 이렇게 창의적 활동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 속에서 났으면 얼마나 재능을 한껏 발휘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쟁을 겪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저게도 참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 많을 건데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전쟁에 여러분들 참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운이란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를 여러분들 두었느냐 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또 어느 시대에 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마이스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가 하는 사람도 그 시대에 났기 때문에 꽃을 피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닌 것이 로스앤젤레스 이런 다운타운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나라에 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숙자가 돼가 저렇게 생을 어렵게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운과 노력이라는 것이 의지라는 것이 다 서로 작용을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한 신문에 김현철 교수 의사 출신으로서 경제학을 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독특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거죠 이분이 이제 최근에 그런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이런 책이나 또 많은 그런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행운이 차지하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분이니까 그분의 생각을 짧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정리한 글을 올렸네요 우리 성취의 대부분이 그냥 운과 연결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 났느냐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여러분들 그런 빈촌이나 시칠리 이런 데서 많은 이민이 여러분들 신대륙을 항해인데 그때 북미로 간 사람들하고 남미로 간 사람 남미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데 아마 주거지를 정했겠죠 북미를 간 사람들은 운명하고 남미를 간 사람들은 운명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세계은행 출신의 경제학자 블랑코 밀라노비치는 태어난 나라가 평생소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하는 걸 보였다 50% 정도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 태어난 나라를 잘 가꾸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한국처럼 이렇게 제조업 기반을 갖춘 그리고 많은 그런 이런 소위 사회 기반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나라를 잘 건사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으로 만나는 것은 부모니까 부모의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소 이게 또 다 운이지 않습니까 운이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뭘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를 결정하는 것도 운이고 부모를 만나는 것도 운이고 부모의 또 유전적 특성이라는 것은 행운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행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이름 투자자이라는 월렌프피토 여러분들 좋은 자궁을 만나는 행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나는 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하나는 2분의 1 3분의 1 정도니까 얼추 80%를 운이 차지한다는 주장을 김현철 교수가 주장하는 거죠 태어난 나라와 부모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은 없고 인생성취의 나라가 50% 유전이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생성취의 8알이 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그렇긴 하죠 그럼 나머지 20%는 우리의 노력인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펼치는데 가끔 뭐 이렇게 이 이야기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지만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제 가자 지금의 한참 대부분 다 파괴가 되어버린 가자 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것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가자를 가보지 않더라도 가자 지역을 뭐 걷는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전쟁 이전에 가자를 보면 팔레스타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일단 영어 간판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도로라든지 또 행인들 또 행인들이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대략 한국이 한 60년대 말 70대 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느낌 자체가 영어 표현이 간판들이 거의 없으니까 대단히 이제 좀 폐쇄적인 그런 사회고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번 전쟁 터지기 전에 그때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게 젊은이들이 저렇게 다친 세계에 살 수밖에 없을 테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무장단체들에 많이 자기 몸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다 만일 저게 젊은이가 여러분들 다른 나라 훨씬 더 개방적인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운이 80% 정도가 차지한다는 건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운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운은 중요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운명을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코넬 대학의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성공과 운이란 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아마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좀 깊이 사유하며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것이 항상 감사할 거고 본인의 힘으로 그런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할 건데 그러나 뭐 그렇게 언젠가 스포틸로라는 저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보다가 영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논평가이자 여행 해설가가 있더군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스페인의 여러분들 플랑코하고 내전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런 전 정권의 법무차관인가를 지냈더라고요 이제 이런 프랑스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스페인하고를 가로질려는 피레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죽게 됐으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영국을 가서 정착해서 법학대학 교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포틸로라는 분은 영국 신민권을 갖고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스페인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스페인의 이제 남부지백인 안달루시아 지방에 관한 그런 아주 역사가 있는 그런 해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제 양반이 그냥 스페인에서 자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그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코넬대학의 로버트 프랭크 교수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냐 여부에 따라서 본인 인생 간에 따라가지고 자신이 성취한 것이 자기 몫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김현철 교수님 말씀은 조금 운명적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불우했을 뿐이다 그러나 세상을 보게 되면 아주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일어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운명을 그냥 거듭 차고 비난한 집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한 50대의 사업가들의 평전을 여러 건 썼기 때문에 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평전을 작가로 쓴 거죠 이제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겠죠 그런 열이란 것이 그러니까 항상 인생이란 것이 일방통행처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작가로서는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는 이제 거리 지배하는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말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그 시대는 다 흘러가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뭐 뒤를 잘 안 돌아 봅니다 그냥 가버린 거면 가버린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연연해하거나 그리워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평전 평전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지인들을 다 만나보기 때문에 아주 소상하게 그분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소위 일어선 사람들은 대부분이 열악한 조건 하에서 일어선 거거든요 그리고 부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 돌고 도는 거죠 인생의 그런 귀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가 역동적인 거죠 한때 부자가 가난해지고 또 부자가 여러분들 또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제 그 시점만 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종류의 기백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내한테도 한 번 정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세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 분들이 이제 행운이 겹쳐가지고 큰 불을 이루거나 그렇게 한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현철 교수의 주장은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저 불운했던 분이다 뭐 그저 행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이제 학자 시각인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표현은 never the 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성취학에서 뛰어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은 자기의 운명을 한 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철 교수의 홍콩과학기술대학의 경제학과의 의사 출신의 김현철 교수님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행운이 참 중요하고 또 그 행운이 본인을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타인을 좀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운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떠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옳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다음에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홍준표 사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사적인 이익의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사적인 이익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들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연민도 좀 있을 것이고 또 나라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번에 또 한 모임에 가셔가지고 홍준표 시장께서 22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난장판이 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할 건가 주장을 펼쳐셨는데 뭐 이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21대 그런 회기말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또 22대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젊고 야심 강한 그런 국회의원들 그리고 바른 소리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전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여러분들 국정을 자지우지할 것인지는 상상하기가 너무나 누구든지 그래서 22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런 가슬이나 예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많이 더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뽑고 만든 대통령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곤경으로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신 가운데 기자가 이 부분을 딱 뽑았는데 저도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표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를 준다는 것은 대통령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이 윤 대통령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직무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약을 한 것과 같은 겁니다 명시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국민 개개인과 대통령 그리고 지지자들과 대통령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깨진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고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그런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든지 대통령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부분은 홍준표 시장께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신 겁니다 약속을 어긴 대통령을 국민이 나서가 보호해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여러분들 다 제쳐놓고 그냥 홍준표 시장께서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공룡으로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지만 그 사이에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끝까지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국민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고 지지자들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지 대통령이 입을 싹 다물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는 약속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건 계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지만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관찰자라든지 논평자 입장에서는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라고 요구할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나 제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헌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기가 보장됐으니까 무난하게 이런 인기를 마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왜 대통령은 전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신 분인 겁니다 국민들과의 여러분 약속을 다 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요구를 할 수 없는 최소한 내 한께는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고 보고 그 약속도 처절할 정도로 어긴 겁니다 야멸찰 정도로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고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으로 몰아넣는 것은 공경으로 몰아넣는 의지나 의도나 힘은 없지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그냥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갔으면 뭡니까 가족들을 부양도 하지 않고 딴살림을 살해가 여러분들 맨날 놀고 다니는데 자식이 여러분 아버지한테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권리와 의무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아버지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죠 아버지 관계를 대통령 관계에 이런 확대 적용할 수 없지만 대통령과 투표자들은 계약계 관계인 겁니다 무슨 가족적인 관계도 아니고 혈연관계도 아니고 계약을 깨뜨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좋은 의도에서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그냥 기사를 읽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대통령이 고집이 엄청 세지만 그 고집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다 우리가 잘 도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정권 재창출도 되고 이 나라의 주도 세력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우리가 잘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홍준표 시장께서는 덕담으로 이야기했지만 내 눈에는 모든 주장들이 다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최종 연출자고 국민이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간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뭡니까 연출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국민이 떠받들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본인의 역량껏 본인의 신념껏 본인의 세계관껏 여러분들 행동하기 때문에 국민이 도와주지 않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도와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정권 재창출이 되고 정권 재창출은 죽었다 깨어놔도 될 수 없는 겁니다 홍 시장께서 마지막까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걸 입을 다물지만 제가 뭐 계속해서 정치해야 되는 분한테 왜 여러분들 그 문제를 입을 다무냐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저는 안 합니다 왜 포기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여러분 정치인들한테 선거 공정성을 당신들이 회복해야 정권도 되찾을 수 있고 나라가 어려운 것을 막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냥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만큼 해 줬으니까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3년 임기 마치고 나가든 3년 전에 나가든 간에 관계없이 정권은 더블당에 가는 겁니다 뭘 그걸 가지고 뭡니까 그냥 뒤로 숨기고 뭐죠 물론 홍준표 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겠죠 본인이 또 대권을 위해서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회의론을 가졌으면 그런 권력을 향해 질주할 수 없으냐 그러나 저는 아주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도 세력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애시당토 끝난 겁니다 당신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보수 진영이 권력을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들은 기우제로 생각할 거다 이야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집권하기도 비나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기우제고 그건 고대인들의 사고고 현대인의 사고라는 것은 과학을 봐라 모든 선거를 숫자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 나라의 주도 세력으로 계속 남을 것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은 홍 시장께서는 이게 정치인들은 수사 스토리에 능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누구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뭐죠 지적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의 눈에는 당신이 어떻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드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왜 헛소리인지를 그렇다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맨날 헛소리 많다는 게 아니고 정치인으로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치인이 제 같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22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고 난장판 국회가 될 것입니다 뭐 아주 옳은 이야기인 겁니다 상상 불화할 정도로 엉망진창의 국회가 될 겁니다 나라 자체가 난장판이 되겠죠 조국도 들어와 있고 이재명은 훌훌 날고 우리 당은 선거에 참패 전부 기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 당에 전사가 있느냐 국힘당에 전사가 없지 않습니까 국힘당은 국힘당은 굳게 결심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당무의 정도를 뭐죠 주워서 먹고 그냥 군소정당으로 살아남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국민의 힘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원래 국힘당은 여러분들 전투력이 없는 집단이었고 전투력이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 투입하려면 모두 다 이런 반대가 여러분들 다 뒤집어 엎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순간 운명은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리 이야기하고 저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봐야 속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고 당신들이 그냥 그거를 덮는 순간 그 좋은 기회들 집권 2년 동안 그 좋은 기회들에 선거에 모두 다 입을 다무기로 결정한 순간 당신들의 운명도 결정된 것이고 우리의 운명도 결정된 것이고 나라의 운명도 대충 결정된 거다 물론 미래라는 것이 항상 불확실성에 속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닫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신은 그렇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한 반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이람들 네거티브의 여러분 시력들이 많죠 그래도 자기 이야기를 딱 내세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더라도 이렇게 소신 있게 자기 이야기를 뭐 울텀 그러던가 아니라 자기가 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최근 글입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정치인으로서는 대개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이 홍준표 시장의 인간적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이번 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치 않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는가가 중요할 뿐이고 이게 본인이 간단하지만 본인 인생관을 필요가 안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서울의 중산층이 아니고 촌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갖고 있으면 두둘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욕하시는 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게 여러분들 이 두 문장이 홍준표 씨가 갖고 있는 인생관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공직에 인문한 이후에 40년 동안 내 방식대로 살아왔게 아직도 건재한 거다 자기 방식대로 산 겁니다 자기 쪼대로 여기 붙고 저리 붙고 안 하고 비루하게 살지 않고 할 말은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정면 돌파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천상촌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절대로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의 여러분 서울 중산층하고 시골 출신들은 아주 달랐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대개 수도권에 여러분들 살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허리태지만 저는 이분들하고 이러면 거의 동시대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들 엇다리 저런들 엇다리 그렇게 안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체계관의 한 부분에 상당히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빙빌 돌려 책임 회피성 말은 하지 않고 직설 합법을 주로 쓰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잘못된 여론에 압화하는 것보다 여론을 바로잡고 옳은 방향을 끌고 가려고 노력한다 그게 홍준표답게 사는 거다 이게 윤석열이나 여러분들 한동훈하고 천량기차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국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서 정치 논평 같은 게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도다리 여러분들 눈처럼 왼쪽 오른쪽을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관은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홍준표는 비급하고 약고 정의감이 없다 홍준표가 여러분들 비급하고 약고 정의감이 없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뭡니까 홍준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드는데 보시죠 시민들은 여러분들 참 애를 끌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할 데도 없는 거고 제가 늘 시청자분들이 남기신 글을 다 읽지 않지만 중요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꼭 챙겨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부분을 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국민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윤 대통령을 보호할 또 힘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뽑고 만든 대통령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홍준표 시장 세미나 주장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다 국민이 도와야 된다 이 75%입니다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다 본인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22%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좀 냉정하지만 그래도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사람들이 좀 정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일 안 해도 대통령이니까 그냥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75%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홍준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천문단의 말은 윤 대통령과 국가를 하나로 보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민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다른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75%에 속하신 분들은 대부분 의견을 안 남겼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22%에 속하신 분들은 내가 왜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문을 그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볼 만합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아주 짧지만 제임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대통령을 왜 보호합니까 이분은 한 여러분들을 꾸민 말을 더한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불이한 대통령을 왜 내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불이한 대통령을 왜 보호해야 됩니까 존철살인이란 표현이 있듯이 어마어마하게는 폐부를 파고드는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고 대통령 자신이 불이한 사람이라고 정의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보호해야 된다 왜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 말씀은 이건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공박사 아무것도 한 게 없지 대통령이 정의를 약속했는데 불이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게 됐지 그런데 왜 보호해야 돼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짧게 글을 남겼지만 정말 여러분들 한 번 주목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우리 집에 도덕질하러 들어온 도덕놈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하고 싶다고요 저는 울고 싶습니다 글이라는 것이 그냥 손으로 쓴 거하고 가슴으로 쓴 거를 읽는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도덕놈이 들어왔는데 그 도덕놈을 보호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나스아 이름들 그 양반을 옹호하고 이런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절규하는 시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남기신 분들은 75%에 속하신 분들은 거의 글을 안 남겼습니다 22%에 속한 사람들은 좀 분해서 글을 남긴 겁니다 윤 대통령이 보수가 아닌데 왜 보호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 특검을 받든 그건 다 자업자득입니다 무려 23명이라면 찬성을 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에 눈을 감는 사람을 왜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가 뽑았는데 뻘짓을 하는데 왜 지켜줘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볼 때 항상 다수가 옳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소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75%는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22%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보호해야 되냐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 양반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달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더 나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매트에 빠르고 늦고 차일 뿐입니다 덜 나쁜 놈도 꼬라지가 보기 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년 뒤에 나가나 그 전에 나가나 꼭 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 이야기는 소수 의견을 소개하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께서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지키자고 하는데 22%는 왜 지켜야 되냐 이 이야기 도대체 당신들이 내한테 좀 설득을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내가 뽑았지만 할 일은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저들의 압재로부터 내가 보호 받아야 될 일장인데 대통령 보호할 게 내를 좀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안이 없어서 표를 줬는데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만 찾아서 하고 있는데 왜 보호해야 되냐 이 이야기죠 하는 짓을 보면 속에 천불이 나지만 일단 우리가 선택 선출한 이상 헌법상 내란 외환제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인기는 보장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개판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들 입을 다물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참 천불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보수주의자인 제가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도 못합니까 중소기업들은 요즘 일감이 없어 다 쓰러집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침입니다 죄인들이 판을 쳐도 구속도 못 시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장입니까 누구보다 보수주의자인 내가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맛보기 정도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답답하죠 보호할 만한 일을 해야 보호하지 우리를 속였고 아직도 속이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계속 믿어주고 지지해야 됩니까 보호하지 않아도 윤통과 한동훈 그리고 부정선거에 입국 다 먹는 국회 민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무슨 보호가 필요합니까 국민 각자가 자기 보호나 합시다 각자가 알아서 자기나 보호 잘하고 가족들이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잘 해가지고 살아남으면 3년 임기 마치고 나가는 거고 안 되면 중간에 나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할 생각을 하지 않는 자격 없는 사람을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야 된다고요 참 어이가 없어도 한참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가 아닌 있어서 더 불편하고 해악을 끼치는 무능한 사람을 두고서 지켜보는 것도 이젠 지겹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여론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75%가 보호해야 된다고 22%가 여러분들 왜 보호해야 된지 이렇게 의문하는데 속내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사람들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지지율이 속절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5울자 기사입니다 전통 지지출 이탈 시작된 위기의 국민의힘 지지율 20%대로 주저앉아 60대와 70대 이상의 각각 7%포인트 16%포인트 하락 보수 진영에서만 7%포인트 맞아 뭐 이 사람들은 걱정 안 하겠죠 너희들이 뭐 찍소리 해봐야 그 동네 사람들은 찍을 수 없을 것이고 뭐 가두리 양식장이 갇힌 사람처럼 우리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29%로 윤정부들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24% 벗어나지 못하는 윤지지율 tk에서조차 부정평가가 압도적이다 총선 참패의 지지사유 모르지만 긍정평가하는 맹목적 지지는 급정 맹목적 지지는 어떻게 급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여러분들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음주당이 개판을 치면은 뭐 처음에 여러분들 더불음주당 쪽에 하살이 다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더불음주당에 개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결국은 개판의 피로도가 누적되게 되면은 화살은 결국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가열차게 개판을 치겠죠 이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거부권 야당 22대 국회에서는 더 몰아붙일 것 뭐 꽃놀이 패니까 엉망징창이 되면 징창이 될수록 처음에는 이런 비난이 되겠지만 사람들은 금세 다 잊어버리고 원인을 잊어버리고 그냥 겔과의 이름 주목하게 되겠죠 무능한 대통령 이렇게 이름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총선 전과 후는 하늘과 땅처럼 이런 격차가 여러분들 강한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행령입니다 재임 오는 동안 법다운 법 하나 이름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뭐죠 그냥 자리 지켜다가 나간 사람으로 기록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시행령을 좀 고쳐서 대통령 시행령 이름을 아는 거 하고 그다음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거부권이 계속 이름 누적이 되면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일부러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부권 행사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가 다 뭐죠 책임을 그래서 선거를 침묵했던 그런 비용을 본인 스스로가 그냥 고스란히 짊어지겠죠 그래서 3년을 채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부권 무력화 문턱이 8석으로 대폭 나다지지 않았나 108석이니까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여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추진하는데 전반기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수를 계속 여러분들 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도저히 이 체제 하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내려오고 그냥 선거 다시 하자 이렇게 만들 요량인 겁니다 처음에는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대통령 지지자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대통령을 옹호하겠죠 그러나 그 피로도가 이런 누적이 되면 결국은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다시 국외로 돌아간 법안을 재포기라는 행대로 그 거부권 전국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제는 대통령이 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당농법으로 밀어붙이고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특검 클럽 특검법 그게 법기술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법을 양산해가면 계속 개부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양국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상법 등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모든 법안을 총 모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언론들 여러분 동원해 가지고 분위기를 고향 안 하겠습니까 3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지키기에는 그래 참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대부분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범야권이 192석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22대 국회에서는 무조건 거부권 전략으로 일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모든 여러분들 문제의 출발지는 윤 대통령이 선거 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들 함구하고 결국은 본인 제임하에 내분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의도하지 않는 그런 본인이 전혀 여러분들 막을 의향이 없었던 선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4월 10일 총선에서 윤 정부는 그냥 생명줄이 끊어진 겁니다 그냥 존재하지만 그냥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노노이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는 있지만 없는 그냥 모두가 그림자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기회라는 것은 항상 한시적이고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못 살리게 되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타협한 겁니다 악과 손을 잡았고 악의 손을 잡은 그 대가를 본인이 이런 제임하고 있는 동안 치르겠죠 그래서 저는 3년이 아주 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3년은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본인이 그 문제에 입을 담은 겁니다 씻을 수 없는 폐착을 뒀는데 본인은 여러분들 뭐죠 잘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을 한 것 같습니까 악과 그냥 타협하는 순간 악의 도구가 된 겁니다 전혀 제가 볼 때는 아주 천형적인 뭐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보니까 22대 국회 사상 최악의 난장판이 될 것 같다 이 홍준표 주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임기는 제대로 마칠 것 같습니까 66%는 임기가 마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이 31%가 임기를 제대로 마칠지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31%나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여러분들 논평하는 사람이 성력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있고 왕도 아닌데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66% 정도는 그래도 대통령의 임기를 무난히 마칠 것 같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고 제법 많은 비중 31% 정도가 임기를 제대로 마칠지 걱정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정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오늘 인태생님께서 너무나 여러분들 빼아픈 말씀을 하시네요 국민 주권도 못 지키는 대통령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일괄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설명 따위 따리 채우고 대통령이 국민 주권을 못 지키는데 왜 대통령이 있어야 되냐 이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임기를 단축시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보장된 대로 대통령이 3년 임기를 마치고 나가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설 의향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임기 마치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님처럼 선거는 이 상태로 쭉 떠부리게 승리해갑니다 당연히 대선도 그러니까 3년 뒤에 밖이나 1년 뒤에 밖이나 2년 뒤에 밖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권력을 지는 거는 그런데 왜 그냥 그 장반들이 뭐죠 권력을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굳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제가 과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좀 답답하신 분들 속이 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공론의 장을 좀 제공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40대 50대가 가장 좌파적인 그런 정치인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마 개인 투자자 가운데서도 40 50대가 가장 많을 겁니다 직장 초년인 사람들은 대개 종잣돈이 없으니까 40 50대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은 정치 따로 돈 벌이 따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따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합이 되는 겁니다 통합이 되고 대한민국의 40 50대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수가 좌파 정권을 지지했던 그런 비용은 다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치른다는 것은 결국 좌파 진영을 덕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유하고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하고 재산에 이게 보시게 되면 지금 금투세 문제가 굉장히 현안 과제지 않습니까 민주당 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이복현금관원장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에 1,400만 개인 투자자가 1,400만이어야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탈탈 틀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탈탈 틀린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악착같이 돈들 뜯어갈 거라고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투표장에 가서는 또 더블당 이런 지지하겠죠 그게 사람이 또 이유를 배반적이고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들어 있으니까 결국은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탈탈 틀리는 겁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지갑에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면 더 생생한 것이고 그중에 예고편 가운데 하나가 1,400만이 관련된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뜯기는 거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보시게 되면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주식채권, 펀드, 파생상품, 금융투자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과세 형평상 금융소득에만 예배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점점 보통 평범한 시민들이 재산을 축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어려운 사회가 돼가는 것 같고 그다음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걸 보면서 금투세를 보면서 앞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그냥 탈탈 사람들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냥 세금은 뭡니까 거두드릴 수 있는 곳이면 알뜰살뜰하게 뭡니까 알뜰살뜰하게 여러분들 세금을 털어가기 때문에 재산 정식이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러면 선거판에서는 뭐죠 더블당하게 표어줄 겁니다 나는 진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이 본래 그렇게 챙겨 먹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아마 22%를 떠들어가는데 22%를 떠들어가고 이러면 그다음 또 소득이 생기면 아마도 내가 볼 땐 그걸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종합소득세 또 여러분들 때리지 않겠냐 생각하긴 하는데 별도 세금이 아니고 나라라는 것이 국민 개개인이 재산을 정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참 그게 이런 더문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선 조선시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는 권력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보통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떠들어갈 것인가는 고민하는 것이 권력의 실제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떠들어갔고 지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떠들어가는 거죠 뭐 변화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전반적인 정도라는 것은 돈을 어떻게 떠들어갈 것인가 옛날에는 법도 없으니까 막 떠들어간 거고 지금은 이제 법의 이름으로 떠들어가는 거죠 그나마 이제 선거가 건전하게 되면 브레이크라도 걸고 조금 조심할 건데 이제 뭐 조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025년에 그게 여러분들 시행 안 되면 뭐 그다음에 본인들이 권력 잡은 다음에 다 마음대로 하겠죠 재산정식이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개인투자자들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개인투자자단체 한투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규탄집회를 하는 건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투세가 국내 상장주식은 5천만 원 이상 해외주식은 소득이 250만 원 넘으면 이제 세금을 뜨는데 22% 떼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3억 원 총화하게 되면 27.5%를 떼가는데 그 해당 사람들이 여러분들 15만 명 정도가 되네요 가세 대상이 세금이라는 게 한 3조밖에 안 되는데 알뜰살뜰 뜯어야 되니까 그래야 또 나눠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서 제 이야기는 보시게 되면 이제 노년들 배당세금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대개 여러분 선진국 같으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술주와 같은 그런 성장주의 비중을 낮추고 배당주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대개 배당주를 하면 여러분들 8% 9% 10%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본인이 받는 공적연금의 더해가 생활하는 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한 5월 9일 별도로 하면 따른 적이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전전긍긍한다는 거 아니면 건강보험세부터 전부가 다 늘어나니까 국민들이 그걸 뭘 가지고 먹고 삽니까 연금은 찌꼬라마치 되고 오피스텔 여러분들 한두 개 더 갖고 있으면 다가구리 여러분들 세금 때리고 배당주식 갖고 있으면 보면 2천만 원 넘으면 또 배당소득세 이름 때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분리가 아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을 받는 배당세 세금 폭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되면 금융종합소득가시 대상이 되어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분리가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었습니다 ai가 여러분 이렇게 조언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노인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도 여러분들 1가구 2주택에 다 넣어가 이러면 세금 때리겠다 배당도 이러면 다 세금 때리겠다 그럼 무과사라는 이야기예요 국가라는 것이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금투세에 여러분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국가 권력이 이렇게 넋랄 국민들을 쥐어 떠들 생각만 할까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유전자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금투세뿐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 연간 2천만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니까 저기 황님 말씀처럼 요즘 돈을 벌기가 힘들고 전부 자기 재산 지키기도 힘듭니다 기억하게 되면 세금 낸 거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국민들이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 상태니까 삼성이 이제 결국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쟁의에 들어가게 됐네요 참 보시게 되면 삼성이 비용을 많이 치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삼성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노조 문제에 대한 그런 비용을 치룬 역사가 없는 거죠 LG전자라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숱한 비용을 치르면서 조직 내부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그런 노하우가 축적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이 창사 이래 첫 노조가 이제 그렇게 단체 시위를 하기를 했는데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 한 2만 2천 명이네요 보시게 되면 임금 협상을 위한 고습이 파행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제 아마 삼성이 이제 성과급을 나눠주는 기준이 경제적 부가가치로 따지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업비 기준으로 성과급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노조가 사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면 또 노조 사이에 그런 구성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더 선명성을 가지느냐 선명성이란 것은 더 강경하러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권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을 누군가가 선명하고 강성기조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노동조합의 지위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한국은 상금노동단체들이 워낙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축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민주노총 산하의 가장 큰 부류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개 이제 그 소위 노동조합의 지위부가 되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이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노동조합도 정치화될 수밖에 없고 정치화되고 그다음에 세를 여러분들 규합해 가지고 사용자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상금노동단체와 여러분들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민주노총의 여러분들 꼬리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이 보면은 그동안은 이제 용수처를 누르는 것처럼 삼성의 여러분들 노력이 무경영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걸 억눌러 왔는데 그냥 그 용수처를 많이 오랫동안 4 50년 정도 눌러왔는데 그 4 50년 부분이 다 이제 폭발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원상태로 원래 상태로 가는 거죠 한국 사람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삼성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LG전자라든지 현대중공업이 4 50년 동안처럼 치렀던 비용을 이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왕창 치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한쪽은 4 50년 동안 치루 왔고 조금씩 이제 삼성전자는 그냥 지금 치루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냥 좌편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이런 조직이라고 해 가지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마 삼성 내부의 근로윤리 같은 것도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근로윤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특허를 담당했던 사람이 나와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론하는 걸 보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게 한 딴 면인 거죠 아마 많이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55년 만에 처음이고 파업이 그 다음에 2만 8천 명을 갖고 있는 내부의 노조가 두세 개 되는 모양이네요 이게 가장 큰 조직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사업부 직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거죠 1만 명에서 2만 8천 명을 늘어난 것이 지난해 반도체 부진으로 성과급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노조원 수가 급속히 늘어났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과급이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 시향이 좋아 가지고 오랫동안 성과급을 받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고정급 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익숙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시향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사용자 측과 대응해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1만 8천 명 정도 더 늘어난 거네요 당연히 성과급이 작년처럼 반도체 불황이 돼 가지고 1년에 회사가 아마 작년에 14조인가 적자를 봤죠 그런데 성과급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나 그거는 놀린 거고 사람들은 그런 거를 뭐죠 웅성웅성 끼리끼리 해 가지고 여러분들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게 참 한국에 점점 사업하기가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성과급은 성과급이잖아요 회사가 10조 14조 정도 적자를 냈는데 돈을 어떻게 줍니까 돈을 주는 게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미 익숙했기 때문에 적자 나더라 돈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골로 가는 겁니다 삼성은 지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동안 절대적인 강좌를 차지했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적층 8층 12층으로 쌓아올린 고대 역풍 메모리의 HBM이 지금 SK가 엔비드에 독점 공급을 해 가지고 아직도 검증을 못 받은 거 아니고 제품을 실험용으로 제출했던 것이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가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뭡니까 주가가 그냥 개판이지 않습니까 삼성 주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주가가 거의 여러분들 4% 오른 겁니다 4% 경쟁사인 TSMC 대만 반도체가 여러분들 한 9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SK하이닉스가 83% 올랐습니다 1년 동안에 그런데 주가가 이 모양인 겁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는 꼭 그렇게 마지막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닫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대교육이나 현대교육을 받았으면 기존의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보고 다음을 예상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뭐죠 끝자락을 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삼성은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내부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삼성 내부의 근로윤리라는 게 많이 이완이 됐을 겁니다 중성도라든지 옛날 우리 세대처럼 그렇게 일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고작 여러분들 1년 동안 4% 올랐으니까 거의 오르지 않은 거죠 주식이 SK하이닉스는 주식시장처럼 착하게 평가를 내린 데가 없지 않습니까 모간스탠리 같은 것이 삼성에 여러분들은 오늘 보니까 모간스탠리가 삼성전자 추천 종목에서 빼버렸더구만요 SK하이닉스는 나는데 삼성전자는 왜 이래 글로벌 투자은행도 추천 종목에서 빼버리다 외국계 투자은행은 추천 종목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있다 물론 제대로 수습해 가지고 베테랑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부분에 수장으로 왔으니까 나아지겠지만 삼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각자 밥그릇이니까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 노조 부분들이 강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제어하기가 힘들죠 여기 자유시민님께서 삼성서비스센터로 전화를 하면 직원이 얼마나 회의해졌는지 고객 마인드가 바닥으로 가고 있음을 느낄 겁니다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사회 전반하고 여러분들 유리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사회 전반의 직업윤리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겠죠 한국사회 전반적인 직업윤리는 전문가들 직업윤리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역할을 못한다 변호사들의 역할을 못한다 대법관들이 역할을 못한다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그것이 뭔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일종의 여러분들 시그널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를 직접 지금 가가지고 여러분들 보지는 않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회의해졌을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무슨 바둑이 여러분 키우는 분하고 관련된 사안들 학대가 될 때 주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글을 남긴 걸 보게 되면 각자가 체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직업윤리의 대략이라는 부분을 기술한 걸 보게 되면 제가 대략 평균적으로 내가 생각해왔던 대로 한국사회가 직업윤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TSMC와 함께 완전히 제쳐져가 아주 어려워지더라도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거죠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정신처리든지 안 한처리든지 그건 알아서 한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이분이 아마 한국에서 가장 ETF 상장지수펀드 이걸 맨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배재규 이 업계에서는 1961년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시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의 전부를 제가 볼 때는 보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한국투자신탁 한국투자자산운용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회사 입장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분 그러니까 업계에 오래 있은 분의 이야기를 한번 참조하고 제가 필요한 논평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에서는 상장지수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그렇게 하죠 미국 시장에서는 총 주식시장의 20%를 차지하고 한국은 8%를 차지합니다 아마 이분이 가장 최초의 ETF라는 상품을 한국에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 소위 인터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통찰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현안에 대한 진단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인 거죠 월렌 버핏은 제도업 시대에 투자 실적을 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주 시대입니다 월렌 버핏의 지주회사인 버커셔 헬스웨이는 가 하는 투자 방식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기술주 시대입니다 나스닥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해야 됩니다 인터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고 월렌 버핏이 이런 버커셔 헬스웨이 여러분들 그런 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월렌 버핏이 가고 나면 어떻게 성과를 낼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조언은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통찰력인 거죠 나스닥 시장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투자 조언도 제가 가끔 다루는데 정권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조금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통찰력하고 판단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세상은 펀드에서 ETF로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장지수펀드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년에 30년 정도 시간의 길을 보게 되면 개별 종목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확률이 S&P500 같으면 한 7%에서 10% 정도 되니까 100개 가운데 7개나 10개 정도의 개별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상장지수펀드보다 돈을 더 벌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의 한 20%를 상장지수펀드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스탠다드 앤 푸월스 지수보다는 나스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S&P500하고 나스닥 관련된 지수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스탠다드 앤 푸월스는 회사가 조금 많고 투자하는 종목이 분산되어 있고 나스닥은 조금 더 적죠 그러니까 이 펀드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회사가 조금 적으면 투자한 회사가 좀 적으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좀 높은 거고 그다음에 분산 투자 투자한 회사 수가 좀 늘게 되면 리스크가 좀 낮고 수익률이 좀 낮은 거죠 그 두 개를 다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면 S&P500을 추종하는 펀드의 반 나스닥에 투자하는 데 이러면 펀드의 반 50% 50%를 할 수가 있고 S&P500에 30% 그다음 나스닥에 70% 할 수 있고 그건 본인이 리스크를 조금 더 안 넣느냐 그렇게 보면 될 거고 시간 길이가 길게 10년 20년 정도 보게 되면 당연히 리스크가 좀 크고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더 낫겠죠 이제 이 말씀은 기술주가 대세를 이룬 시대가 됐다 이야기죠 기술주가 그래서 제조업은 매출을 늘리려면 생산을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설비 투자는 설비 투자 원재료를 대거 투입해야 되는데 기술주는 매출을 늘리려면 사람과 컴퓨터 정기만 있으면 되니까 기술주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대해서도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인터뷰는 굉장히 귀합니다 다른 그런 사설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투자 수익률이 기술주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기술주가 여러분들 우월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과거 20년을 보면 월렌 버핏이 s&p500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월렌 버핏의 지지위에서 한 버커시아 헬스웨이 방식으로는 초과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 바뀌는 것이고 월렌 버핏은 제조업 중심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가 변신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약이 익숙한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장지수펀드가 대세입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대세는 맞습니다 상장지수펀드 etf가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 하면 일단 미국은 전체 시장 규모 대비 20%가 etf가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8% 정도가 됩니다 etf 시가총액이 140조 원 정도 됩니다 etf가 미국에서 계속 늘어난 것은 개인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개개인이 다 연구해가 여러분들 투자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약간의 운용수수를 지불하더라도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대세를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가장 기술주를 투자하게 되면 기술주 가운데서 가장 리스크가 크고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반도체 주식을 드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나스닥지수가 기술주의 바다라고 하면 바다의 핵심 깊이는 빅테크이고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반도체다 아주 좋은 비유를 하셨네요 나스닥의 전체 기술주고 기술주 가운데 빅테크가 바다의 핵심 깊이고 그 밑에 가장 깊은 곳에는 반도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 가장 여러분들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이번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AI 광풍이 이런 불어가면서 엔비디아의 수익에 베팅했던 사람은 뭐 6, 7배 정도 대부분 벌었으니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왜 돈을 못 버느냐 갖고 있다가 특정 회사에 대한 뭐죠 좋지 못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걸 견디기가 힘들고 팔아버리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는 젊은 분들은 똑똑한 그런 수학 개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보니까 S&P500에 투자하는 경우는 1등부터 10등 기업이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버커시아, 헬스웨이, 엘리, 릴리, 브라드컴 이 알파벳은 구글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10등 종목이네요 S&P500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가장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은 이 종목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는 여기 잘 나와있네요 한 분이 잘 정리해놨네요 SPY, VOO, IVB 1년에 0.09%의 운영수수를 지불하고 배당은 1.29%를 주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S&P500을 주장한 SPY를 가장 많이 사죠 펀드 규모가 가장 클 겁니다 SPY가 그 다음 리스크를 조금 더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1등, 2등이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브라드컴, 그 다음 구글, 테슬라, 카스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수익률이 조금 더 높죠 위험이 조금 더 크고 이걸 대표하는 여러분들 상장펀드는 QQQ, QQQM이죠 이 두 개의 차이는 거의 같은데 운용수수료가 조금 싼 겁니다 0.20%, 0.15% 똑같습니다 거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보니까 수익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년입니다 5년 5년 보시게 되면 초록식의 S&P 500 그 다음에 S&P 500을 추종하기 때문에 SPY는 똑같죠 그거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이 QQQ, 나스닥을 추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속이 안 됐는데 기술주만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좀 적은 회사를 투입한 것이 XLK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10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치도 그러니까 방법은 아주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좀 젊은 분들 같으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부터 이렇게 XLK, SPY, QQQ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겠죠 리스크를 좀 더 안고 수익률을 높이겠다 하면 기술주 투자만 모은 XLK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으로 리스크가 좀 적고 수익률이 높은 건 나스닥 추종하는 QQQM 좀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좀 낮은 S&P 500을 구하면 SP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교훈을 많이 이렇게 못 받았으니까 언젠가 미국에서 가장 큰 주식회사 가운데 하나인 그런 정권회사 가운데 하나인 그런 찰스와베 오나 딸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찰스와베 여러분들 딸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23살 때 찰스와베 입사를 했을 때 아버지가 부르더만은 그렇게 조언하더라는 거 아니면 참 귀한 조언입니다 펀드 가운데 한 두 개를 선택하고 은퇴 계좌를 만든 다음에 1년에 한 6천 불 정도를 계속해서 부어라 두 개 그러니까 상장지수펀드 두 개 상장지수펀드 두 개를 고를 때는 운용수수료가 좀 낮고 그다음에 조금 잘 고루 분산된 그러니까 찰스와베 딸한테 준 조언은 욕심 부리지 말고 은퇴 구자에 1년에 6천 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01k인가 직장인이 또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 뭐라고 보는죠 직장인 은퇴 계좌 IRA도 또 은퇴 계좌죠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그래 한 3, 40년 정도 붙게 되면 나올 때 한 100만 불 이상 정도를 부리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코인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젊은 분들 같으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30대 딱 시작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XLK, SPY, QQQ 이 세 개 가운데 그냥 한 두 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보고 선택하려고 하면 XLK하고 SPY를 선택하겠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QQQ하고 XLK가 여러분 대결하게 되면 XLK가 여러분들 회사 기술주 중에서 또 회사가 좀 적게 투입하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좀 높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QQQ라는 회사는 QQQ는 좀 나스닥 상장 회사들 가운데 좀 많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이야기한 XLK 기술주 투자 같은 경우는 한 60개사로 줄이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여러분 애플의 비중이 20% 20%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투자인 거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상품들이 한국에 비슷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셋이라든지 KB 자산운용이라든지 한국투자 자산운용이라든지 삼성 자산운용 같은 데서는 꼭 같이 미국 나스닥이라는 S&P를 여러분들 벤치마킹에 가서 여러분들 운용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부모들한테 그런데 정말 그 찰스와 베이 딸한테 한 교훈을 너무나 저는 인상 깊게 받아들였거든요 딸이 이제 리타이어 하니까 딸 나이가 한 1960 한 1, 2년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젊은데 이제 리타이어 하는 거죠 리타이어 할 때 이제 가진 인터뷰를 보니까 아버지가 입사 초기에 두 가지 펀드를 선택한 다음에 운용수수료가 낮고 그다음에 좀 널리 분산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딸이 선택한 것이 그게 아마 나스닥 추종 상장지수펀드 하나 S&P 이름 상장지수펀드 하나 두 개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30몇 년 돈을 계속 부은 겁니다 그럼 부잣집 딸이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미국 사회는 조금 더 아버지 재산하고 자기 재산을 좀 더 뚜렷히 구분하니까 그렇게 이제 부어가면 한 30년 정도 부으면은 뭐 꽤 많은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고 이걸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미래거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세대는 뭐 저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그래도 이건 굉장히 좋은 그런 정리정돈을 참 잘해놨네요 이걸 보고 제가 이제 그분들이 언급하지 않은 XLK 기술주의 이런 데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운용수수료 하나 보고 그다음에 운용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 되게 선택기준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투자 어드바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 하다가 굉장히 귀한 정부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 말씀이죠 어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똘똘한 것 같아요 보면 정말 어제 이제 솔트룩스라는 그런 일찍부터 AI의 눈을 돌린 그런 회사네요 한국엔 코스트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더 보는데 이제 어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주 큰 그런 업체가 아닌데도 미국의 그런 인공지능 검색 그냥 검색 그다음에 AI를 이용한 검색을 인공지능 검색 이 분야에서 퍼플렉시티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이경일 대표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퍼플렉시티는 다른 AI 검색에 비해 가지고 콘텐츠가 상당히 맞춤형에 가까운 그런 콘텐츠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엔진입니다 퍼플렉시티가 여러분도 한번 도입해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 맞춤 콘텐츠 AI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미국에 이제 지사를 설립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특히 어제 중요한 것은 오픈 AI 사의 채치 PT나 구글 제미나이 외에도 이 퍼플렉시티라는 스타트업이 부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그런 맞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미국 현지에 직접 서비스 경쟁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구글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을 로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 회사를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 대규모 언어모델이 개발이 되면은 그 언어모델을 가장 작은 컴퓨팅 용량을 가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시하기 위한 그런 부가적인 그런 기능을 많이 만들어냈네요 이 솔트룩스는 특정 지식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날리지 편집 기능을 대규모 언어모델인 LLM에 장착하고 LLM은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려면 데이터 전체를 학습해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함이 없이 핀셋처럼 그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한다 아주 일찍부터 이 분야에 뛰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보완성 같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맞춤형 대규모 언어모델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 맞춤형 LLM 모델까지 합쳐서 패키지로 공급하는 그 제품이 루시아온이라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네요 그러니까 보안 염려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그런 AI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이 루시아는 파라미터 수가 이런 파라미터가 신경세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80억 개 130억 개 200억 개 300억 개 700억 개 개인 모델인데 우리가 한때 이야기했던 SLLM 소형 대규모 언어모델을 종류별로 개발해가지고 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80억 개 130억 개는 공개된 상태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상업용으로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여기 보시게 되면 700억 개 파라미터 모델의 경우 회사 내에 설치하려면 엔비디아의 신형 AI 칩 8개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구축 학습 비용이 상당히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화랑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작은 기업들도 다 이렇게 칩을 원하니까 칩을 원하니까 엔비디아 칩을 원하니까 2000년에 창업을 했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것은 일찍부터 이런 분야에 눈을 돌렸네요 이게 텍스트 마이닝 기술인데 문서를 여러분들 다 읽고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2005년부터 집안해가지고 대기업에 이렇게 제공해 왔네요 텍스트 마이닝 기술 문서를 자동 분류 요약 핵심적인 텍스트 마이닝 기술이라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텍스트를 여러분들 이렇게 읽고 그것이 이런 편집 가능한 정보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 제품이 서치 스튜디오 인투 검색 엔진인데 이게 이 회사의 매출의 3분의 1이네요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AI가 오면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거네요 이게 이제 루시아온이라는 제품이네요 루시아라는 LLM 소형 대규모 언어모델에다가 여러분 하드웨어까지 같이 제공합니다 솔트렛룩스가 만든 대규모 언어모델 루시아하고 이런 하드웨어는 루시아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제공하네요 생각보다 회사의 기업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2천8백억 정도 되네요 2천8백억 정도 이런 회사들이 이제 뉴욕 정시 같은 데 상장돼 있으면 훨씬 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겠죠 이렇게 숨은 진주들이 있네요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소형 대규모 언어모델인 루시아를 가동하게 하는 루시아온 하드웨어 시스템입니다 루시아온 그러니까 오픈 AI사의 제품 그다음에 또 여기 뭐죠 보시게 되면 메타의 라마 모델 그다음 미스트라사의 미스트라 모델 이런 것을 다 이용해 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sllm 소형 대규모 언어를 그게 회사에 특화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드웨어도 재미가 있네요 이 하드웨어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의 gpu를 쓰고 그다음에 시스템 ssd는 메모리 겁니다 sk하이닉스 제품을 쓰고 램은 삼성 거를 쓰고 그다음에 cpu는 인텔을 쓰고 여러분 이게 이제 컴퓨터 ai 컴퓨터의 사양인 겁니다 이렇게 사양도 다 제공을 안 해요 참 사람들 참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발빠르게 뭐 오픈 ai사의 채취 pt가 나온 지가 아마 한 1년 6개월 정도 된대요 이렇게 상업화해가 여러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지막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i 비서 ai 의사 ai 진단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ai 변호사 ai 감독도 나오겠네요 영화를 만들어주네요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영화를 이게 임시윤이라는 영화업계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 글을 적었는데 영화업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ai 작곡 서비스를 보고 쓰러질 뻔했다 빨리 이 판을 떠나야겠다 인간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예술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인가 인간의 창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단히 시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냥 스크립트를 대본을 넣으면 영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게임 음악 시연의 사회를 보러 갔다가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작곡 평교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낯선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하나 건넸습니다 지금 베타 서비스 중인데 실험 중인데 조용히 혼자만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i 작곡 서비스 몇 곡 의뢰 보고 제가 쓰러질 뻔 했거든요 한 1, 2년 바짝 일하고 이 판을 떠나야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용화되면 저 같은 작곡가들은 정말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반 농담처럼 느틀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말을 성분 분석하게 되면 농담은 10% 미만이 될 듯하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현업과 조금씩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입장이 돼서 가슴을 쓸어내리겠는데 앞으로 지금 직업전선에서 한참 뛰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일자리화를 지키는 문제가 의룡문제인가라는 부분을 처절하게 실감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저 자신도 자극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화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권한솔 감독이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촬영 보조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ai를 가지고 만든 원 모어 팝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거든요 ai 영화제에 출두된 클래식 음악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창작의 영역에서 ai의 인간의 해법은 상상을 뛰어넘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형 오케스트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24년 3월 두바이에 열린 제1의 ai 영화제가 열렸는데 한국인이 대상을 탔습니다 작품명은 원 모어 펌킨 호박농장을 운영하는 노부부가 어느 날 찾아온 저승사자에게 죽이는 호박죽 시삭을 대장해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내용을 다룬 작품입니다 일체의 카메라 제작 스태프의 도움 없이 무료 생성행 ai만 사용해서 단 5일 만에 제작한 영화였습니다 앞으로 관인합 단원들의 해석과 땀의 종합이 배울 만큼 배운 유능한 ai의 섬시한 연주로 대체되는 날이 올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시련 작사 작곡 편곡 음악 창작이나 연주의 모든 영역에서 빠른 시간 내에 ai는 인간의 협업이나 분업의 파트너 또는 하청업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주자 가운데서는 자신만의 개성이 강하며 종잡을 수 없는 접근성과 상상력을 지닌 아티트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임시윤 음악평론가가 한 고교에 가서 받았던 질문 ai가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면 앞으로 창작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이 뒷받치된 극소수만이 예술 창작을 독가점하던 구시대와 영영잡별하는 진짜 예술의 파라데이스가 올지도 모른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예술가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영화제를 한번 찾아보니까 영화 제작 과정에서 ai 기술을 핵심적으로 활용한 작품들을 상영하고 생성형 ai 가상현실 정강현실 등 다양한 ai 기술을 포함하는데 실제 배우려나 카메라 촬영 없이 ai 기술로만 제작된 영화들이 출품되는 것이 ai 영화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국인이 여러분들 1등을 대상을 차지했는데 이것이 원모아 펌킨 5일 만에 만든 작품이고 권한슬 감독 원모아 펌킨으로 두바이 ai 영화제에 이관왕을 차지하다 이게 2024년도 3월 2월 29일 날 여러분들 시상식이네요 생성형 제작 기술에 소요된 시간은 단 5일 영화의 모든 장면과 음성은 실사 촬영과 cg 보정이 없는 순수 생성형 ai 만으로 만들었고 권한슬 감독은 최근 오픈 ai의 소라 공개 등 ai를 통해 영상 제작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의미 있는 수상을 한 것 같아서 영광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본만 있으면 ai가 여러분들 뚝딱하고 뭐죠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창작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 전번에 우리가 그림 그린 하가가 ai를 활용할 여러분들의 ai 아트라는 것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 모아 펌킨은 권한슬 감독이 생성형 ai 기술만으로 제작한 단편 영화다 영화 제작에 필요한 폴리 사운드도 모두 ai 기술로 만들었다 소라 오픈 ai에서의 이름 영화 제작 그런 생성형 ai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며 해당 내용이 맞는 동영상을 생성해 주는 기술이다 대본은 입력해야 되는 거죠 대본은 대본을 입력하게 되면 다양한 캐릭터 배경 스토리라인들이 자동으로 구성되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송 드리기 전에 실험을 해봤다면 대본이 워낙 부실해 가지고 제가 의도한 그런 건 나오지 않았는데 대본을 좀 정교하게 짤 수 있으면 훌륭한 단편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게 되면 지금 소라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만 여러분들 제공하시면 됩니다 언제 누구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만들어 가겠네요 영화계의 반응은 유명 제작자가 8억 달러 규모의 스튜디오 신축 계획을 세웠다가 소라 기술에 충격을 받아서 중단해 버리고 말았다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저런 분들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저도 뭐 아주 이게 소라 AI 비디오 제너레이터 이름도 아주 좋네요 AI가 비디오를 제너레이터 생성해내는 소라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역동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방송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새 주제 가지고 아침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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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